자 오늘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하자. 거듭제곱이란 말은 똑같은 수가 거듭거듭 제 자신을 곱해 주시오. 그래서 거듭제곱이란다. 거듭해서 자신을 곱해 주시오. 똑같은 것을. 그럼 요 밑에 한번 봐봐. 3 곱하기 3 합니까? 3이라는 게 자신이고 거듭해서 두 번 곱해지니까 3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조그맣게 소리 지르지. 두 번 곱해졌습니다. 3의 이승. 3의 재고. 요 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밑이라 그러고 조그맣게 나는 두 번 곱해졌어요. 라고 말하는 이가 지수란다. 지수. 한자 풀이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조그만 수를 지수라고 합니다. 지처럼 작은 수.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 곱해지면 3이 나는 세 번 곱해졌어요. 라고 지처럼 조그맣게 적어놨지. 그 다음에 여기 봐봐. 3이 매번 곱해지면 3의 4승. 3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나는 네 번 곱해졌어요. 그거 참 말 많네. 그 놈.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이런 생략한다. 왜 보면 이제 당연한 건 생략하거든요. 1승은 2. 3의 1승도 1. 뭔 소리야? 3의 1승은 3. 5의 1승은 5. 그렇게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제곱, 세제곱, 네제곱 하는데 실제로서는 보통 3의 2승, 3의 3승 이렇게 읽어. 왜 그러냐면 수학은 간단한 표현을 좋아한다. 라고 하면서 어떤 학자들이 세제곱, 네제곱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일제시대의 잔재가 3승, 4승이라 한다고 해서 야 지금 전 세계화 시대에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를 가려내야지 쓸만한 거 쓰자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의 1승, 3의 1승, 3의 3승 그렇게 부르기를 할 거야. 오늘 여기까지.